좀 전에 최근에 이사한 성도님 현관에 현관문에 교폐를 붙이고 왔는데 늘 여러분들 염려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제 입장에서 교폐를 붙일 때 참 마음이 여러가지로 교차합니다. 뿌듯하기도 하고 늘 염려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 영상 올렸지만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게 저는 가장 힘듭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이들이나 우리 영혼들이 우리 성도들이 넘어지는 게 정말 힘듭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 예배를 빠지고 또 믿음이 이만큼 선 사람들이 주중 예배를 거의 안 나올 때 마음이 아프고 코로나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이만큼 선 사람들이 주중 예배를 안 나오고 또 특별히 이제 주일 예배까지 빠지게 되면 머리숱 채우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염려가 돼요. 무슨 일이 있나? 무슨 사고라도 났나? 죄가 가운데 있나? 왜 이렇게 침내에 빠져 있지? 많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염려하지 않도록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참 신앙 가운데 걷기 원해요. 오늘도 최근에 이사한 집 지금 건물 주변에 서 있지만 늘 안타깝기도 하고 끝없는 격려도 필요하고 많은 생각이 교차하는 그런 나팔수입니다. 아무쪼록 다들 힘을 내고 끝선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이 좁은 기각을 원합니다.